지금 일식집 간 것 자체가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비판을 하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전 국민이 똘똘 뭉쳐서 지금부터 일식집을 가지 말잔 말인지 우리나라에서 일식집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전부 망하면 그게 우리가 바라는 반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논의를 하고 국론을 모아 나가야지 일식집을 갔니 말았니 가지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오고 가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한일 관계가 이렇게 꼬여 있고 이럴 땐 국민들이 서로 교류를 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주고받으면서 일을 하는 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풀기가 더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식집 간 걸 가지고 문제 삼는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치졸한 생각이지요. 문제의 본질은 삿개를 마셨는가 안 마셨는가 이 이중성에 대한 문제지요. 불매운동을 하고 거기에 기름 붓고 국민 감정에 많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만약에 삿개를 마셨다고 한다면 그건 이중성에 대한 비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삿개를 마시지 아니하고 또 국내 술을 먹든 무슨 술을 먹었든 했다고 그건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산 청주를 드셨다고 하는데 지자들도 그렇게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본인들이 양심에 달려있는 문제지요. 그래서 사드 문제 때 중국이 우리한테 관광객도 안 보내고 보복을 했었는데 그럼 사드 사태 때 짜장면 먹은 사람들은 전부 매국 노냐 이게 말이 되는 지금 논란이 이상한 대로 가고 있는데 정치권이 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김연아 의원께서는 일식을 먹었다는 자체도 문제다. 삿개를 더 강조했죠. 일식집 가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지금 그런 걸 가지고 논할 때가 아닙니다. 국가의 이득이 어디에 있는가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지금 일식집에 가고 삿개를 마시고 이런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고요. 수고하셨습니다.